이거 비밀 창고에 있었던 건데. 있지. 역시. 노노. 해놨구나. 컴온. 컴온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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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그렇지. 라노야 너 해놨어. 너. 이야. 그래서 이제 좀 바뀌어요. 사비에서. 그래야지. 그래야지. 이제 빌드업 되죠. 가야지. 빌드업 되죠. 올라가요. 이건데. 네. 이건데. 더 이상 뭐가 있어. 없어. 없어. 됐어. 됐어. 나도야 됐어. 다행이다. 이건 거 같아. 진짜요. 아. 앞에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. 두 개 다 쓰세요 형. 인트로 느낌으로 이걸 딱 해가지고. 우린 이런 이미지다 하면서. 그렇지. 등장을 하고. 진짜 본격적인 건. 뒤로 가는 거야. 그거지. That's right. 그렇게 한번 디절브 좀 해줄볼래? 이걸 살짝 하다가. 네. 아까 그걸로 한번. 예를 들면. 나왔지. 이제 등장했어. 이제 등장하잖아요. 어. 환불한 정도가. 나와요. 자기 소개도 나오고. 그렇지. 암전. 딱. 갑자기. 아. 아. 됐어. 여기다 멜로디를 기가 막히게. 남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.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멤버들 알지? 네. 음악 쪽으로는 자꾸 터치하지 말라.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. 아. 보통이 아니던데요. 아니 멤버들이. 트럭이. 이렇게 으까봐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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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. 이렇게. 여기다.